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주식은요 최근 들어서 너무나 가파른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비싼 주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PS 레이셔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클라우드 플레어가 만들고 있는 그 매출의 규모보다도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을 때 시원치 않은 그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숨죽이면서 이번 어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보시면 지금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폭락하긴 커녕 5% 가까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닝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3분기에 논갭 EPS는 0.0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0.00이라는 논갭 EPS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더 나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공식적인 EPS죠. 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4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마이너스 0.34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20센트가 오히려 모잘랐습니다. 따라서 좋은 수치는 아닌 거죠. 매출을 보면요. 172.3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의 매출과 비교해 보니까 50.9%의 성장을 보여준 수치고요. 또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6.65밀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넷 캐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부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이 수치에서 또 하나를 재하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뭐를 재하냐면요. 카펙스라는 걸 재해야 되는데 카펙스가 뭐냐면요. P&L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우리가 커다란 설비 투자라든지 장비를 살 때 필요한 자금을 모아놓는 것을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자금까지 다 빼고 나서 진정 남아있는 캐시를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는 아니고 오퍼레이션에 사용한 것만 빼고 나서 남아있는 캐시를 얘기합니다. 그 수치가 이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프리 캐시플로우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6.9밀리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은요. 캐시번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매달 매달 매분기 매분기 현금을 태우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발란쉽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 2020년에 3분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그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2020년 3분기에는 2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좀 커졌구나.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4분기의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레비뉴 같은 경우는 184에서 185밀리언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175.8이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좋게 내보냈구나. 그리고 넷 로스 같은 경우는 0.01에서 0.00이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0.03 로스였죠.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은 전망을 던져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얼마나 건강한 재무재표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캐시나 캐시 에퀴먼트. 이퀴벌런트라는 것은 이제 그 현금과 동일한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시키리티. 주식담보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다 합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1813밀리언이니까 1.8빌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억 달러 정도가 지금 현금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넘쳐나는 걸 봐서는 지금 현재 현금을 태우고 있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겠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5%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도 조금은 위태위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페이팔과의 인수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조금은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닝 결과가 나빴다면 이 종목 역시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어닝 발표 이후에 4%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3분기에 논갭 EPS가 0.28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5센트 정도 전망치를 지금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공식적인 EPS를 봐도 0.14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핀터레스트는 적어도 계속해서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수치 역시 6센트나 초과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엔 매출인데요. 매출은 632.9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43%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83밀리언 정도를 더 초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43%라는 성장률이 핀터레스트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은 아니죠. 하지만 작년과 비교한다는 것이 키입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좀 코비드 바이러스의 추세가 무서웠잖아요. 따라서 이런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했던 그 어닝 결과에 비교해서도 43%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MA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onthly Active User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를 핀터레스트 같은 그 소셜 메디아는 앞으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사용자가 다 떠나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Monthly Active User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44밀리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억 4천 4백만 명 정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미국 외로 나누어 보면요. 미국의 수치는 10%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89밀리언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인터내셔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4%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핀터레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조금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4분기의 레비니는 지금 또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이틴즈니까요. 뭐 17%, 18%, 19% 정도를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성장 추세가 좀 둔화되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핀터레스트다.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언인 결과는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뉴스를 전해지지 못했던 이런 종목인데요. 뭐 남미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마존 플러스 스퀘어 정도 되는 기업이다. 굉장한 좀 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이 갭 EPS가 1.92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63센트가 더 나왔죠. 따라서 아 지금 건강한 수익을 내고 있구나. 따라서 적자는 이미 면한지가 오래고요. 이제 완전히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좀 안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86이 나와서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61.7%의 성장을 보여줬고 이 수치는 지금 전망치에 비해서는 30밀리언 정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뭐 굉장히 좀 많이 미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출의 성장세 역시도 61%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원래 보통 한 작년 대비해서 90%, 100% 정도의 성장 추세를 보여줬던 것이 메르카도 리브레인데 아무래도 작년 3분기, 2020년 3분기는 이커머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라는 성장세는 아직까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칭찬을 해줄만 합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입니다.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그 가치를 우리가 따져보면 7.3 빌리언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 US달러로 치면 한 23.9%가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XS Neutral Basis 즉 환율을 반영하게 되면 29.7%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약간 둔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토탈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핀테크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핀테크 쪽에 거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 거래되는 그 자금의 규모 역시도 54.7% 정도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전체 865.7밀리언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메르카도 리브레의 성장세는 약간 떨어지고 있죠.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정말 호황이었던 그 시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61%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준 것은 그래도 성공적인 언인 결과라고 평가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3.25%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전혀 그 투자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유전자 가위 기업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언인 결과를 살펴봤던 크리스퍼 그리고 오늘 함께 언인 결과를 살펴볼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수치적인 분석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번에 언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에 갭 EPS는 마이너스 0.97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1센트가 덜 나왔다. 따라서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매출은 7.21밀리언이 나와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67.5%나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1.45밀리언 정도가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언인 결과만 보면요. 한 주가가 2, 30% 정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언인 결과가 아직까지는 투자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 중요한 것은 발란시식이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과연 건강한 재무재표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겠죠. 캐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시 이퀴벌런스 현금하고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요. 마케터블 시큐리티라는 것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거 채권 같은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합쳐서 1.148밀리언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1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0년 12월 31일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97밀리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당분간 그 어닝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어닝 결과는 알람닷컴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매수를 해놓고 소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제 알람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에서 보면 신입자가 이렇게 생기면 막 알람이 울리잖아요. 이러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사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부르죠. 이 사물인터넷에 급격하게 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어닝 결과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논개 BPS가 0.53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5센트가 더 나왔고요. 개 BPS는 0.26이 나오면서 20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매출은 192.3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에 비해서 21%가 성장을 했고 이 수치 역시 전망치에 비해서는 15.49밀리언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P레이셔가 50을 조금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21% 정도 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보통 괜찮은 수준의 양호한 수준의 어닝을 발표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발표 이후에 4.7%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어닝 결과는 우버입니다. 우버는 제가 개인적으로 포트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미주온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Q3의 갭 EPS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1.28이 나와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98%가 덜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매출은 좋았습니다. 4.85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하고 비하니까 72.6%나 껑충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440밀리언이라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한 10% 정도를 더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매출은 엄청나게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 어닝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전자들한테 주는 임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로스 부킹이 보시면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 그로스 부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매출은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에서 받는 이러한 금액을 합친 것을 우리가 매출로 봐야겠죠. 그로스 부킹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버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 23.1밀리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57%나 작년에 비해서 성장을 했다. 이 수치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얼마나 많은 건수가 발생했는지 트립의 수를 보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우버를 사용하고 있는 건수를 보면은 지금 39% 정도 작년에 비해서 껑충 뛰어 올랐고요. 건수가 지금 1.64밀년이 나옵니다. 16억 4천만 건이 지금 3개월 만에 굉장히 좀 전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 평균 18밀리언, 1,800만 건 정도를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버의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기의 실적을 전망치를 보면요. 우리가 그로스부킹이 25에서 26밀리언 정도를 본다 그랬죠. 자 이번에 3분기가 23.1이었잖아요. 따라서 아 3분기 위해서도 4분기에는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요. 우버라는 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버뿐만이 아니라 우버 이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역시도 추가가 되면서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EPS의 성적이 부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비용의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보면 우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마지막 기사에는요. 새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애플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메타죠. 이렇게 새 기업 중에 현재 애플이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다. 따라서 투자를 하려면 구글이나 메타에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댄 나일즈 이분은요. 파운더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산토리 펀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비싼 주식이라 그러죠. 메이저 테크 네임이니까 빵 주식을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가 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이러한 테크 주식들 중에 가장 비싼 주식이 애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면 그로스 레이트, 그로스 레이스는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지금 그 애플이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나일즈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애플의 성장 추세를 지켜보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매년 매년 평균 성장률이 11%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빵 주식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5%나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구글의 매출이 무려 23%나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25%가 넘어가는 굉장한 성장률을 매년 매년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34%의 매출 성장을 보여준 메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빵 주식들에 비해서 애플만 유독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잖아요. 1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멀티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 구조 그리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는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의 가격은요. 실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멀티플이 붙잖아요. 이 멀티플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다른 빵 주식에 비해서 오히려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을 해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애플이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애플카 같은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도요.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맞춰보는 그런 수준으로 머무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도 오미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이런 소식을 함께 즐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 드린 것처럼 퀄컴의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장시간 동안 횡보를 했던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의 그 참을성을 좀 테스트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참을성, 인내심을 발휘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상당 부분 한 30%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면서 퀄컴의 적정 주가를요. 200으로 지금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전문가는 퀄컴이 왜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는지 여러분들께서 그 논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월요일날 한국을 떠나서 영국행 비행기를 탈 것 같다. 그런데 제 비자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머물게 되고요.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11월 12일까지는 한국당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비주은의 방송은 변함없이 계속된다. 이 점 기획해 주시면서 주말에 준비되어 있는 방송 그리고 다음 주 초에도 준비되어 있는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라운 대안한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bring in who else? Farmer Jim Labenthal. Mr. All In. Man, this is your moment, man. I mean, Kramer this morning said this is a company that's very smart that the street got very wrong. Up $15 is not enough. And apparently the market listened because it's up even more than that now, Jim. Yeah, and the market did get it wrong. So let me lead with the punchline. The stock is going to 200 and above. I think it will be there within six months. Frankly, Scott, it might get there before the end of the year. What Jimmy said is right. It just never deserved to be down at 120, 125, and it shouldn't be at 155. We're looking at earnings for this fiscal year, which has already started, above $10, above $11 for next year. You look at the growth rate in earnings. You look at the operating leverage that this company is generating. You look at the diversification of the business, and I'm going to tell you this deserves a 20 times multiple easily. So, you know, 20 times $10 plus for this year, it'll be above $200, and I'm not going to rule out that it happens by the end of the year, but I will put a six-month target in front of that, 33% return. Earlier this year, Scott, when it was in the 120s, it was all on the supply chain issues. You and I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The market gets it wrong from time to time, and it was getting it wrong earlier this year because the supply chain issues were temporary, and they're already over. What you've got now is 5G is rolling out rapidly, and the company's got 40% of its business that isn't handsets. It's Internet of Things. It's automotive applications for which they just bought this company, Vionier, which frankly looks genius. So I'm going to summarize by saying this. I know when I sound breathless about a stock, and that can be dangerous, but I'm telling you, there are nothing but reasons to be breathless when you read the report from last night. Nothing but but reasons to be breathless. Yeah. You first purchased Qualcomm in March of 2020 at around 76, but you say your average price of buying more is about $125, $125, right? Just to get everybody on the same page who's playing at home as to what sort of prices we're talking about. Right. So average price of $90 for my longstanding client and myself, and there's one thing, and this actually pertains to my buddy Steve, who's having a lousy day. There's one aspect of investing that you always hear me talk about, which is be patient. Things didn't look so good during the summer, right? You and I had some funny moments. You cracked me up once. You really cracked me up when NVIDIA split, and I said that's why it's going up, and you said, well, maybe Qualcomm should split. Actually, it was hilarious. It had me laugh out loud on the show. There are lousy moments in investing, and if you know your companies, and you can be patient because they have the cash flows, then you've got to stick it out. Patience is the biggest virtue of an investor. All right. If that cracks you up so much, you need to get out more, Pharma, Jim. That's all I'm saying. You delivered it well, Scott. You delivered it well. I appreciate it. All right, Jim. I appreciate seeing you as well to talk about this. Thank you.